한국은행이 내놓은 지표 중 주목을 끄는 게 포괄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이른바 GDP 물가인데요. 이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둔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떨어지자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혜중 기자입니다. 올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물가 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이른바 GDP 물가는 1년 전보다 1.6%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물가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GDP 물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최악의 경제 상황이던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깁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등 수출품목의 가격 하락이 주된 이유라며 수요 부진을 특징으로 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금은 수출 가격,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는 철강, 석유화 이런 쪽의 수출품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지금 GDP 디플레이터의 마이너스 지속, 마이너스 확대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가 올 3분기 0.2%로 1년 전보다 6분의 1 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디플레이션 초입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수출도 수출이지만 소비 쪽을 보시면 0.2밖에 안 돼요, 민간은. 작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민간 소비가 1.2였어요. 지금 0.2거든요.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디플레이션 초기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